케냐 현지 시간으로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과 저녁으로 케냐 나이로비 교회 대예배당에서 외부 목회자들 및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기독교 지도자 연합 포럼이 있었습니다. CLF 참석 목회자들은 마하나인 바이블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은 목사들을 포함해 한국에서 최고 목회자 과정을 이수한 비숍과 목사 등 말씀을 듣기 위해 케냐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CLF 말씀에 앞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솔로, 트럼펫, 그리고 케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까지 CLF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번 케냐 CLF의 강사 박옥수 목사는 매 시간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11절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게 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술 맡은 관원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한 행실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목회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CLF를 만나 구원받은 목회자들은 CLF를 통해 하나님께서 케냐에 큰 복을 허락하시고 케냐가 바뀔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이יכ에 기도를 통해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큰 복을 허락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의 큰 복을 허락했습니다. 침대에서 큰 복을 허락하지 않았고 일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lich인으로 한국을 sub장하셨고 나서, 우리가 이이신지의 수명을 확신할 때까지 생각하셨습니다. 3, 23, but through CLF we have learned to go, to move one step ahead to realize Romans chapter 3 verse 24 which says that we are justified and in CLF it is very wonderful that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through the word of God we are able to receive the heart of God and what I like, I like with the pastor oxopark and it is taking many pastors back to the Bible and through the Bible we can have a true change of heart and it has been a blessing to Kenya and I really thank God for CLF, thank you 전 세계 기독교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 포럼 CLF CLF를 통해 변화를 받은 케냐의 많은 목회자들이 참된 복음을 증거해 케냐가 복음으로 뒤덮일 것을 기대합니다 굿뉴스티비 노준입니다